1. 위쪽 다리를 접어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접어 옆으로 보내고 한 손은 머리를 맞춰 상체 들어 볼게요. 상체는 날려뼈까지 올라와 주세요. 하체는 측면을 보고 상체는 천장을 보고 동작을 따라 해야 내복사근과 내복사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체 들어주세요.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내릴 때 호흡 마실게요. 오블리크 프런치 100개는 오른쪽으로 50개, 반대쪽으로 50개로 진행할게요. 그럼 오블리크 프런치 시작해볼까요? 오블리크 프런치 최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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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